네, 안녕하세요. 배우 류준현입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운 캠페인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세줄 딱히 캠페인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청소년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켜보지만 말고 지켜주자 라는 슬로건으로 이 세줄 딱히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의미는 가정, 학교, 청소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지켜주자는 어떤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희 CJS19, 재중이 형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바통을 받았으니까 넘겨드려야 되는데 우리 CJS19들 중에 최고 멋쟁이 이청아 누나와 임재미 씨에게 이 바통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세줄 딱히 캠페인 응원해 주실 거죠? 세줄 딱히 캠페인 화이팅! 청소년 여러분 화이팅!